자, 5번 문제. 아, 김춘추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게 연도를 외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연도를 외우지 말고 상황을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연도는 그냥 참고로 쓰는 거예요. 642년에 백제가 신라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 의자왕이었고 신라는 선덕여왕이었는데 이때 대야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합천지역인데요. 대야성을 비롯한 대야성입니다. 대야성을 비롯한 등등의 한 40여개의 성이 함락을 당하는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신라가 백제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때 고구려한테 이미 도와달라 그랬었어요. 도와달라 그랬는데 고구려가 당시의 연계소문이 중령 이북의 땅을 모두 반환해야 도와준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됩니다. 그때도 김춘추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안 돼요. 그런데 645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그 유명한 안시성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당태종이 화살을 맞고 가잖아요. 그러면 신라는 백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고구려 안 도와주고. 그다음에 당나라는 고구려와 싸웠는데 체명국이고. 그러니 당연히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 기반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648에 김춘추가 다시 한 번 당나라로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안시성 전투 다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한국사가 이해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암기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